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려면 여기서 좀 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와야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어느 산업이나 성장하는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련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윤입니다 저는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김지윤의 훈련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폭풍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바뀌거나 크게 공매도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쇼커버링 관련돼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제가 최신 3일 전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KRX 한국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찾아왔습니다 코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공매도 잔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조 한 1500억 정도고요 수량으로 치면 315만 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도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5600억 정도고요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600억에 수량으로 치면 한 115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확실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1조까지 잔고가 다시 쌓였고요 수량으로 치면 145만 주가 돼 있습니다 역대 최대 잔고는 한 1조 5천억 정도였고 물론 주가가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도 최근에 좀 그래도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이면서 좀 다행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잔고 금액 치고는 1조 정도가 다시 쌓였고요 에코프로 BM은 1조 6천억으로 거의 지금 최대 찍었던 게 대략 1조 8천억인데 그와 비슷한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잔고 수량도 어마어마한 지금 511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엘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잔고 금액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1조 1,300억 정도고요 수량으로 치면 268만 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좀 다소 줄어들었고 LG 앤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보기 작전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공매도 세력이 최근 5일, 최근 10일, 최근 한 달, 그 다음에 중장기로 3개월, 6개월, 1년 HTS에서 보시면 대비율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율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수익 중인 거고 대비율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손실 중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1개월 대비율, 3개월 대비율, 6개월 대비율이 모두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공매도 세력은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팔실익이 사실은 없다는 거고 최근 5일, 10일, 아주 최근에 친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오면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 중이긴 하지만 그 손실의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려면 여기서 좀 더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지 급하게 갚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불과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산업이나 성장하는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새 많이 적용되는 게 지지학적 용어 중에 캐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캐즘 이론을 전기차에 적용을 하면 초기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새로운 신제품이나 신 모델에 관심 있는 얼리 어댑터들의 사용이 다 끝나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볼륨 모델,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그리고 가장 많이 대중화된 모델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전기차 투자 관련돼서 모든 완성차가 투자를 미루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셀의 3사의 북미 우리의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가장 주력으로 보는 데는 북미이기 때문에 북미 같은 경우는 엘지앤솔의 합작 GM 오하이오가 40기가와트시 테네시가 50기가와트시 미시간이 40기가와트시 그리고 엘지앤솔 스테란티스 합작이 온타리오주의 45기가와트시 그리고 또 오하이오주의 혼다랑 합작이 40기가와트시 현대차그룹 조지아공장이 30기가와트시로 이게 다 합산을 하면 260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약 300기가와트시에 가까운 엘지앤솔 북미 생산 캐파에 대한 물량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SK온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의 테네시와 켄터키 공장, 켄터키도 1, 2 공장 이게 다 합쳐서 테네시가 45, 켄터키 1이 37, 켄터키 2가 45 그래서 여기서만 대략 127기가와트시가 생산 예정이 있고요 현대차와 조지아공장 같은 경우가 35기가와트십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말씀드리면 스텔란티스 인디에나 원래 1 공장만 33기가와트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인디에나 2 공장에 34기가와트시 그리고 GM에 인디에나 공장이 30기가와트시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략 100기가와트시인데 가장 삼성 SDI가 조금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여서 최근에 삼성 SDI 현대차 합작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삼성 SDI발 BMW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BMW 관련된 추가 북미 또는 유럽의 합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 둔화 우려 관련해서는 IRA 관련돼서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셀 같은 경우는 키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같은 경우는 키로와트시당 10달러인데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보조금이 즉시 지급되면 일종의 우리 자동차 살 때 할부하는데 할부 이자를 10% 이상 낮추는 효과 할부 원금을 1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전기차 수요 중에 내년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대기하는 수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사용량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파나소니, SK온, 삼성 SDA 상위 5개사의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LG엔솔의 전체 시장 침투율 북미하고 유럽 합산이면 27.7%로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CATL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습니다만 LG엔솔하고 격차는 좀 줄어들었지만 북미에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CATL이 포드랑 합작, 꼼수 그 다음에 테슬라랑 CATL의 합작 법인이 당장 보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CATL 관련된 부분이 북미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하고 LG엔솔의 중국을 제외한 침투율은 다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LG엔솔의 27.7%로 시장 침투율 1등이다 그 다음에 SK온하고 삼성 SDA가 꾸준히 침투율을 올라오면서 지금 4위, 5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BY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로컬 기업, 페러시스 이런 기업들은 고션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은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침투율 자체가 0.1, 0.3%, 0.2%, 삼성 SDA,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넘는 점유율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에서 CATL을 제외하고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FEOC 규정부터 알아야 되는데 FEOC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지시를 받고 있는 기업을 FEOC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FEOC 관련된 부분은 FEOC 관련된 북한이라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지금 중국, 중국인데요 중국 관련돼서 광물이나 핵심 광물이나 부품이 생산되면 아니면 중국의 기업,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지시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하면 당장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24년에 적용이 되고요 25년에 핵심 광물이 적용되는데 24년에 부품이 전액하고 분리막이 해당이 되고요 모듈셀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년에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 리튬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리튬과 양극제, 음극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략 지분율로 25%를 보고 있는데 25% 밑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FEOC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거린메이 합작이 있고요 여기서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이 51% 이 거린메이하고 합작 전구체 공장의 거린메이 지분이 49%인데 이 지분율을 25%대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마 대략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학하고 하유코발트입니다 LG학하고 하유코발트 경북 구미의 양극제 공장이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화학이 51% 하유코발트가 49%인데 이것도 지분율을 25%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지분율 조정을 당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는 FEOC 규제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당장 CATL이 지금 테슬라에 배터리 들어가는 비중이 대략 20%인데 이게 당장 LG엔솔과 아마 파나소닉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심지어 삼성 SDI도 지금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테슬라 쪽에 납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LFP 배터리를 납품하는 CATL 때문에 테슬라가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모델3, 모델Y가 해당이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당장 지금 LFP 배터리를 국내 배터리사 LG엔솔이 되거나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는 LG엔솔이 25년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용이랑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CATL 들어가는 테슬라 물량이 LG엔솔이 뺏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돼서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통제하에 통제 소유 관할 지시하에 하고 CATL이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CATL이 그 안에 당장 24년에 중국산 분리막을 쓰거나 중국산 전액을 쓸 경우에는 당장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국내 분리막 업체나 전액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테슬라 비중이 있는 LG엔솔이 당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함 관련돼서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되는 분리막이나 전액이나 모듈 셀을 2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FOC에 해당되는 우려 집단에서 조달 받을 경우는 당장 미국에서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NPC라고 하는 생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중국산 부품 배틀 컴포넌트라고 하면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핵심 강물인 리튬을 포함해서 리튬, 리켈, 알루미늄, 망간 이런 핵심 강물이 중국산에서 중국 정부의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그 기업으로부터 조달 받는 경우는 25년도부터는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IRA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25년도부터 핵심 강물에 포함되는 게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25년도부터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미국의 공장을 짓더라도 안에 25년도에 중국에서 가공한 리튬을 쓰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한 양극제나 음극제를 쓸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당장 24년에는 한국의 전액 업체인 동화기업,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회사가 당연히 수위를 받을 거고요 분리막도 당장 24년도부터 국내 분리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 WCP 같은 회사가 수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강력한 경쟁사가 없고 일본의 경쟁사가 많은 편이고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의 캡캠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 부분 중국의 업체들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싸움이고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의 싸움인데 전액 같은 경우는 가장 북미에서 편지 공장을 많이 지은 엔캠이 당연히 최대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액 관련돼서는 재미난 거는 특수 저장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고 전액은 3개월 이상 재고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관련된 업체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대표적인 게 엔캠, 후성 일부 중국 업체, 솔브레인, 덕산테코피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전액 업체가 IRA 보조금 세부안 발표에 따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24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7,500달러를 차를 구매시 즉각 지급하기 때문에 할부 원금이나 이자 비용을 대략 10%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해 말에 차를 안 사는 대기 수요들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